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PHP를 설치하는 방법을 살펴보겠는데요 PHP는 기본적으로 컴퓨터에 들어있는 소프트웨어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우리 수업이 기반으로 하고 있는 Web1 HTML과 인터넷 수업을 보셨고 그 수업에서 웹서버 운영하기라는 파트, 여기입니다 에서 각각의 운영체제별로 웹서버를 설치하셨다면 그리고 그 수업에서 비트나미 WAMP 또는 비트나미 MAMP 홈페이지에 한번 가볼까요? 비트나미 WAMP 검색해서 들어가 볼게요 이 비트나미 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웹서버를 설치하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PHP를 설치한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로 PHP 설치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 있는 WAMP는 W는 윈도우고 A는 아파치 웹서버죠 그리고 M은 MySQL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고 P는 PHP의 약자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PHP가 설치되어 있는 상태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혹시나 우리 수업이 여러분이 웹1 HTML을 보지 않고 바로 웹2 PHP로 오셨다면 아마 설치를 안 하셨을 건데요 그런 분들은 제가 이 영상이 끝나고 각각의 운영체제별로 여러분이 PHP를 설치해서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하는 법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그 수업을 자신의 운영체제에 따라서 잘 찾아서 무사히 설치를 하시길 바랍니다